으악 오우 닭가슴삼 눈치 있구나 오우아 아빠가 뜯어 줄테니까 닭 뼈는 절대로 삼켜서는 안 돼 알겠지 아빠가 뜯어 줄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 오! 오! 뭐야! 아우 뭐야! 아우! 아빠가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 갔다 올 뚜껑 조금만 지키고 있어 아우 뭐야! 아빠한테 앉은 거 아빠 왜 그래? 아빠 갈까봐 붙들고 있는 거야? 잠깐만 옆에 와 있어 아우 좋다네 잠깐만 기다려 아빠 갔다 올게 아우야 언니 이거 찍혀야지 아빠 내가 갔다 올게 니가 화장실 ㅋㅋㅋㅋㅋㅋㅋㅋ 부터 오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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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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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